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즈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하반기 운세에 여러분들께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피거 카드로 해서 5개의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걸로 카드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월 하반기에 나에게 일어날 변화는 이라는 주제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유지한 도저히 indexempil 이른바 맨 맨 맨 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첫번째에서 다섯번째까지 여러분들께 카드를 뽑아서 세팅을 해놓았구요 자 마음에 드시는 집에 밑에 원석이 있죠 마음에 드시는 원석이나 순서에 따라서 구독자 여러분들 선택해 주세요 2020년 7월 하반기 일어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번째부터 해석 제가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첫번째 카드부터 제가 해석할게요 자 이겁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첫번째가 자 다음에 네 네 자, 첫 번째 카드 해석 들어갈게요 첫 번째 카드는 우선은 지금 상황에 보게 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여기 보면 여자분이 계시죠 그러면 이 카드는 완전 퀸을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영향력에 여성의 어떤 여성의 영향력이나 판단력이나 첫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지금 이거를 보는 어떤 상황으로 봤을 때 여성의 영향력 여성의 칼 여성의 언어 어떤 그런 상황들과 연관이 돼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뭐 그냐면 근데 거기에서 약간 지치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나를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기다리게 만드는 진전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지금 처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놓인 거는 여성의 영향력이 강한 영향력에 있는데 현실적인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진전이 없고 뭔가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이것은 7월 하반기에 쉽게 어떤 결론적인 의미가 어쩌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나고 또 여기는 이 사안은 조금 찬찬히 심사숙고를 해서 어쩌면 판단해야 되고 어쩌면 7월 하반기 중에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디 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속에서 어쩌면 나는 전문가가 되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력이라든지 뭔가 내용이 깊어지면서 더욱더 숙련된 어쩌면 모습을 갖출 수 있다 거기에서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떤 매지션적인 그러니까 마법적인 것도 되고 전문가적인 모습도 되고 자 그래서 전문가적인 모습을 아마 7월 말이 되게 되면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지막 7월 어떤 말에 가서 그러니까 하반기 끝에도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어떤 칼로 보인다 이 카드가 그걸 상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의 하반기 전반적인 것은 내가 기다려야 하는 것 거기다가 여성의 어떤 영향력에 있는 것 그 속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어쩌면 좀 더 전문적인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그리고 언어나 말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말씀드렸듯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7월 말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은 이 기다림이 지금 완성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아마 좋은 어떤 나의 어떤 좋은 실력이라든지 상황의 상승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 기다림이 이 지금 내가 심사숙고하는 모습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앞으로 좋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는 게 보이고요 거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돈도 되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좋으나 인생은 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좋은 결과는 나올 거지만 거기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내가 가정, 집 내가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판단력에 약간은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1분을 선택하신 분들은 7월 하반기 운세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카드 해석 들어갈게요 피그 카드 피그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 해석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카드를 보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보여요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놓고 어떤 것을 기다리는 카드가 보인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좋냐 아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아마 분명히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그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나의 소식을 나의 어떤 내가 대답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또한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기 보게 되면 여자분도 여자분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뭔가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래서 그래서 생각의 집착에서 오는 어떤 것들이 약간 문제라든지 핵심 사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물론 기다림의 대상 사랑하는 대상 이런 대상에 대한 기다림 자체가 올해 하반기에 7월 하반기에 약간 운세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은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로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로 고민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면 버리고 떠나는 것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타워 카드가 떴어요 그러면 어쩌면 혁신적인 내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 방향인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카드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어쨌든 이번 달에 어떤 결과는 두 개를 가지고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재는 어떤 어쩌면은 이번 달까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하나 그 안으로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어쩌면 새 것으로 향해 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어떤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다가오는 좋은 일은 금전에 대한 제한 실속적인 제한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로운 것과 연관되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하반기 운세에 그렇게 되고 거기에 너무나 낙관적인 너무나 잘 될 것이야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야 하는 어떤 좀 체계 그러니까 너무나 긍정적인 것들이 어쩌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이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임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하반기 운세를 맞이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다림을 상징하는 초음과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과 거기에 어쩌면 내가 큰 변화를 겪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두 번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7월 하반기 운세가 보인다 두 번째 운세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을 선택하신 분들 또 해석 들어갈게요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떠냐면 지금 어떠냐면 뭔가에 대한 기다림이나 고민에 대한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쩌면 조금 더 기다려서 결론이 지금 이거는 지금 20번 카드가 뜬거든요 그러면 소식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소식이 오기는 온다 재차로 소식이 오기는 오는데 자 3번을 선택해서 기다림을 상징하는 어떤 카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처리해야 할 것 그리고 생각해야 할 것 어쩌면은 지금 생각해보고 열심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이 카드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여기에 이 카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번 더 손이 들어가서 공이 조금 더 들어간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재차 부름으로 오는 어떤 소식들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자 요것도 기다리고 요것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이번 7월 하반기는 기다려야 된답니다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첫 번째로 안되고 뭔가 미진한 구석이 분명히 있으니까 미진한 것에 대한 보충해가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우선은 보이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것 또한 마지막에도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의 7월 하반기 운세는 심사숙고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상징한다 보면 되고 근데 만약에 두 번째로 하는 이번에 시도라면 이것은 이루어져서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도라면 아마 결론이 안 나고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그 기다림이 나중에는 분명히 오기는 온다 소식이 온다 기다림이 기다림에 대한 소식이 온다 그게 사람이 되든 아니면은 직업이 되든 사랑이 되든 어쨌든 기다림에 대한 소식은 올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주도권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답답함 거기서 주도권이 없음 에 대한 거는 너무나 답답하지만 이번 세 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조금 답답한 하반기 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임하시면 훨씬 더 좋은 어떤 하반기 운세가 될 것 같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세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해석 들어갈게요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자 네 번째 카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운명의 수리 바퀴가 떴어요 여기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달 하반기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성숙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조금 미숙하다 생각도 미숙하고 생각도 미숙하고 어느 것이 정립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되는 더 체계화 시켜야 하는 더 더 열심히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기다려야 돼요 자 근데 기존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완주투의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기다려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거기에 그래도 내가 체계화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도 또 이것도 소드가 또 성숙하지 않은 소드가 같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또 그렇게 되고 마지막 결과는 어쨌든 운명의 수리밖에 해요 자 그러면 4번 4번째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어쩌면 새로운 사랑에 새로운 지식에 새로운 직업에 뭔가 지식에 완전히 성숙한 것이 아닌 뭔가 조금 입문자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자외 초년생의 모습으로 어쩌면 있을 수 있다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모르지만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어떤 어떤 열심히 해야 되는 운명의 수리받기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고 거기에 그 그래도 요게 뭔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날 것이다 생각하고 좀 더 성숙한 나의 모습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상황은 내가 감당을 막 해서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내 파워가 안 먹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를 선택하신 어떤 어쩌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초년생의 기분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그리고 실력이 되더라도 그것은 지금 이번 달에는 보여지는 게 미숙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잘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엎드려서 가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런 초년생의 기분으로 이번에 임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운명의 수를 받기는 돌아간다 그러면은 좋은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네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 분들 자 어쨌든 생각하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해석할게요 다섯 번째 를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분은 여기 보게 되면 남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엄청 멋진 여자로 보이죠 상황 자체가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자의 모습으로 이게 모습으로 여성의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어떤 자리나 입장에 있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떤 위치나 입장에 있다면 엄청 뭘 잘하시는 입장이 되실 거고 아니면 그런 여성의 영향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지위에 있다면 나의 모습이 돋보이는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것이고 내가 그런 지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의 어떤 영향력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카드가 현재 상황에 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분을 따라 그 여성분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에 그분은 분명히 나를 안내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실 분이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동아리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해줄게 안내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분명히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믿고 가게 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거기에 자 평판으로 보게 되면 나인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은 금전적인 성취나 어떤 것들은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거기 그것을 위해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다섯 번째 카드로 보이는데요 총운으로 어쨌든 제가 하반기 운세를 다섯 번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어쨌든 총 현재의 입장에서는 보면 자신의 것을 보여야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해야 되는 것 자신의 지위를 보여줘야 되는 것 그리고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윗사람이라든지 안내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믿고 가면 돼요 믿고 가면 되시고 거기에 분명히 그러면은 밝고 긍정적인 앞날이 있을 건데요 그리고 부적인 성취 긍정적인 성취가 또 있게 될 것이고 거기에 뭘 해야 되냐면 나는 어쨌든 끝까지 내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내 상황에 대한 고수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좋은 점은 승리한다 내가 좋은 어떤 입장을 정리한다고 나쁜 점은 갈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를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7월 하반기 굉장히 승리자가 될 것이며 그게 망설이지 마시고 열심히 내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밀어붙이면 굉장히 좋은 어떤 하반기 운세를 맞이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7월 하반기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